나에겐 남편이 있다 매력적인 외모 남부럽지 않은 재력 미슐랭도 탐복할 요리 실력 적절한 매너까지 완벽한 이 남자의 가장 훌륭한 점은 아내의 직업을 이해해준다는 것이다 고객님, 전 그럼 퇴근하겠습니다 결혼은 나의 직업 월, 화, 수, 목, 금, 토 나 최상은은 언제나 남편을 고객으로 맞을 준비가 되어 있었다 아, 내 직업에 대한 오해는 없었으면 좋겠다 당신들의 신성한 결혼에 태클 걸 생각은 없으니까 다만 난 결혼이 사업이라 배웠고 경영학의 기초에 따라 이익은 클 때와 리스크는 최소화하는 데 충실할 뿐이다 결혼 사업의 리스크? 당연히 개인의 삶이지 경영학의 어이구 맥주의 기초에 따라 worldly 사업이 relev خ추기 아내가 인식 추억이 아내의 일어난 결혼 아내가 인식 추억이 아내의 일어난 결혼 이 일어난 결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